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입니다. IBS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BS가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의 중초로 자리매김한 지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한 것을 연구중심대학 총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노도영 원장님, 저희 고려대 IBS 연구단 조민행 단장님을 비롯한 31개 연구단 단장님들, 그리고 애써주신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년도 현재와 같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하여 우리나라가 공격에 걸맞는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소중한 연구성과가 우리 인류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IBS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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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